안녕하세요. 키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기타를 애용하거든요. 왜냐하면 좋아서 그래요. 제가 나쁜 기타를 억지로 안 쓰고 굉장히 무료한 기타가 좋습니다. 음정도 정확하고 저는 마틴 45도 갖고 두 개씩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팔았는데요. 아직도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 저 국어보다 이 기타가 더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기타 가지고 공연도 하고 또 레코딩도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거군요. 오늘은 제가 만든 연주곡을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첫 곡은 뭐랄까. 제 3집에 있는 첫 곡인데요.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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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